우리 아직 도망가는데? 아시죠요? 아시죠요? 상당이네 수고수고 당황 순수ology 순수 km 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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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ya bisa Saya mencari 이거 몇개 먹고싶어 대리 만두 우선 두개? 네 쌩파를 걷다놓으면 어떡해 결이도 뿌려줘? 결이도 뿌려줘 뭐가 될까? 조금만 될까? 아빠 헤어난거 며칠 후 몇달 며칠 후였잖아요 여름인가? 얼마나 되는지? 4개월은 됐을 것 같아 왜냐하면 4개월이나 됐다고 그렇게까지 오래 안될 것 같은데 며칠 후였는데 작아지인데 다 생략했잖아 우리 집에 온 지 3개월 만에 생략했다고? 개들은 얼마나 많이 생냐고 빨간색 때와서 7개월 같다 마지막으로 나 왜 이렇게 쩌그러워 했을까? 진짜 못 먹었잖아 우리 털도 뿌실 뿌실하고 털도 막 옮겨있고 털도 막 얇은 나무가자처럼 근데 되게 폭감이 되게 별로였던 것 같아요 지민 털도 매일 제발 핸님달님의 치명적인 결합 결희가 얘기하는 건데 나무에 올라가서 동아줄 내려달라고 해서 햇님하고 달림이 됐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누이가 올라가서 햇님이 달림이 되기 전에는 햇님하고 달림이 없었다는 얘기잖아 결희가 그 얘기를 하는데 그전에는 맨날 밥만 있었다는 얘기 어 괜찮아? 어 나왔네? 어 어머니 어디 밖에 나오셨어? 여기 살아야 돼 아 기다리다 못해서 나오셨구나 왜? 안 기다리고 하셨지? 그래 우리 11시에 이랬어 어머니 안 왔다 저는 8시 반이요 지금 떡볶 먹고 이제 치우고 3배 하려고 못 샀는데 뭘 안 돼? 3배 하려고 저기 잠깐 벤치에 앉아 3배 할게 우리 3배 하려고 다 준비했어 어머니 저기 쉬는 데에 좀 앉아봐 지금 3배 하려고 양말도 신었어요 어머니 시작 시작 어머니 아버님 새우 많이 받으세요 새우 많이 받으세요 네 한 번만 더 하면 안 돼 한 번만 안 해요 나도 알아요 한 번만 해야 돼 조심해서 갔다 오세요 야 엄마 내가 지금 이거 보내면은 이거 한번 해 언니는 뭐 해? 아 다 자? 누가 언니랑 애들이랑 뭐하고 놀아? 아 2시 3시까지 춤축 놀았다고? 엄마도 새색까지 안 잤어? 응? 그랬어? 아니 엄마 카톡 이거 해봐 파란색 눌러봐 내가 내가 뭐 보내잖아 뭐 뜨잖아 엄마 그거 이렇게 파란 초록색 이렇게 눌러봐봐 알았지? 초록색 눌렀는데 엄마? 어 됐다! 아 됐다! 와 우리 엄마 머리 봐라! 틀리도 깠다! 틀리도 깠다 우리 아빠 할머니다! 우리 웃음까지 앉으러 가 우리 세세하게 엄마 수고하셨어요 엄마 수고하셨어요 엄마 수고하셨어요 엄마 여기 잘생긴 할아버지 하면 될거야 우리 아빠가 이놈의 새끼가... 우리 아빠가 이놈의 새끼가... 여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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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봐 여름만 보고 엄마 여름만 보고 봐 뭐야 엄마? 근데 안 보이는데 내가 보여줄게 보여? 자 여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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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울거야 개 집을 좋아하지 하루에 3개 이상 주면 안된대요 여러분 제가 아까 두개 줬어요 화장실 좀 줘요 물고 간다고 내가 추운 놈비를 줄까 봐 여름만 여름만 저기 누워서 지금 껍데기 뜯고 있어요 어? 저 돼지 껍데기에 막 몸으로 문대고 있는데? 엄마 엄마 여기 돼지 껍데기가 있어요 그런 거 있어요 등으로 문대고 있어야 돼 돼지 껍데기에 당겨서 어 안지어고 있어 아 돼지 껍데기 냄새가 자기 몸에 배기하려고 하는 건가? 네 특이하네 베이키디를 매직비 얘는 근데 잘못하면 손가락 나갔는데? 진짜 잘 잘라야 되는데? 엄마는 왠지 손가락 손 살짝 빌 것 같은데? 오! 우와! 다누가 앉아졌잖아. 오 손가락 왠지 하나.. 손가락이 빌 것 같은데? 오! 오 색깔이.. 색깔이 완전 노랗다. 잔머리를 쓰는 거지? 어.. 되게 연할 줄 알았는데.. 단호박을.. 안 익은 거라서.. 단호박 원래 이렇게 딱딱해요. 한 번도 단호박을 안 잘라봤는데.. 어.. 내가 단호박을 언제 잘라봤겠냐.. 아... 뭐.. 겉에게 생긴 게 나아.. 저장깔 너무 많이 만듭니다.. 여러분은 응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같이 일하기 위해.. 예술이 생긴 건가.. 아우 힘들어.. 아직 나에겐 6개의 단호박이 남았습니다 두유를 만들어 보려고 콩을 사서 진짜 맛있다 먹어봐 엄마가 먹어본 단호박 중에 제일 맛있는 거 같아 진짜 맛있지? 아 이거 껍질 채워 먹은 거? 응 왜 다 마음에 안 드냐? 진짜 맛있지 근데 음 맛있다 응 음 맛있다 꿀 뿌려 먹는 거는 호박이 안 달 때 그렇게 먹어? 아니 그냥 먹지마 그냥 먹으라 아 한 개만 뿌려 먹으면 안 돼? 몸에 좋게 먹으면 큰일나? 한 개만 먹어 한 개만 먹어도 안 먹어 어떤 맛인가 아 물어보지 마라 우리한테 어차피 먹을 거면서 자꾸 물어봐 오 맛있다 오 맛있다 아니 이 고유의 이 맛있는 맛을 놔두고 왜 그걸 뿌려가지고 응 굳이 얘 맛을 없애려고 그래 음 단호박 맛이 안 나는데 어떤 맛있게 나도 궁금하다 혹시 궁금하지 어우 너무 많이 뿌리는 거 아니에요? 아빠가 먹을 거야? 아니 그냥 많이 뿌리는 거라고요 그냥 먹어 그럼 그냥 먹으면 맛있지? 얘 고유의 맛이 있어 단호박에 잘 먹네 잘 먹네 안 먹은 줄 알았어 응 맛있었나봐 맛있었나봐 맛있을까? 달잖아요 아 맛있죠용? 맛있죠용? 응 잔디에다 놓고 먹더라 응 그러니까 맨날 똥에 지푸라기 나오지 오 잘 먹는데? 응 잘 먹어 다른 채소는 안 먹는데 단호박을 또 먹는데? 단호박은 거의 과일 과일처럼 달잖아요 오 잘 먹네 단호박도 안 좋아하는? 아니 과일 안 좋아하는? 또 달랐다 없어 다 먹었죠 없어 이따 또 해줄게 엄마 내일 또 쪄줄게 근데 여기 고구마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고구마 만나서 좋아 부탁드려요 어 시원해 거기요? 어 거기 좋아 와 종결이 되게 쓰지 않는데? 어우 시원해 오늘은 엄마 옷도 어떤 거 같아? 딱딱해요 오늘 딱딱해? 어 어 너 힘 진짜 세다 너 어 어 시원해 앞으로 가도 엄마 이쪽으로 가도 되고 앞으로 가도 돼요 그럼 앞으로 봐 이쪽으로 가라고 이쪽으로 갈 필요가 없지? 가고 싶으면 가요 안 가고 싶니? 안 가고 싶으면 가지 말고요 이쪽으로 가봐 겨라 봐봐 이쪽으로 가면은 여기 빨리 도착할 수 있는 게 줄어드는데 뭐하러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고 있어 이쪽으로 가면은 여기 이쪽으로 가면은 그러니까 250 отив 않더니 ê 어떤거? 한 번 기회 줄게 그런 거 하지마 10이잖아 진짜 마지막 한 번 또 그런 거 하지마 유추하기 used to have you 11이야 ời전 consequence 어? 우와 여기 눈 다 밀었네? 아, 여기에 축사 생긴다는 건가? 그런 거 아닌 거 같은데? 그런 거 아냐? 버섯 농장 하려고 하는 거 아냐? 여기도 근데 한 번 올 때마다 집터가 하나씩 하나씩 생기는 거 같아. 남집사 생긴다고 보랄까? 남집사 생긴다고 보랄까? 남집사 네. 남집사 네, 내azing? 남집사 네, 네. 남집사 너무 잘하는데? 남집사 진짜 많이 샀다. 마늘로 해야지 맛있게. 남집사 맛있고 이래도? 남집사 네, 잘 먹어요. 남집사 네, 잘 먹 eye. 아카페 또 다른 집에서 했나 깜짝 놀랐네 지금 갑자기 길이 떨어지는 거 아니겠지? 200원 대가? 27만원 27만원 와 3대50m 이게 무슨 일이지? 이거 할 때 이걸 해야지 이걸 하면 산책 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목을 통과할 때도 가만히 있어 풀룰 때도 가만히 있고 아직 안 왔나 보네 잠시만요 ㅋ 여기는 싱크대를 버린 현장 15분 후 10분 후 야, 여기는 대형뚝인데 이건? 대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